멀리서 아프리카 멀리서 탄자니아 팀이 우리와 아프리카까지 해주기 위해서 와서 감사하고 사실 지금 유럽 리그와 우리 인도에시아 리그가 휴식게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표정을 일찍해서 경기 감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탄자니아 팀이 거기에 응해줘서 너무 기뻐하고 내일 경기는 경기의 결과보다는 우리서부터 전체적인 몸 상태, 경기 감각, 유리나 필수 있는 야크와 경기에서 혹시 끌 수 있는 체력이 아주 좋은지 성도에 적중적으로 볼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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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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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롱이 지정하다는 것도 알지 그리고 그럼 안전할 것 처럼 다른 경험이 있다면 롱이 지정하다는 건 방문이 지정하다는 것은 이라고 하는 건 롱이 지정하다는 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제 눈을 확인을 못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면 힘들 것이고 방에서 볼 때는 밤낮으로 관리한다고 나이도 기억하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인지는 스포측에 의해서 확인 안 돼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없나 깜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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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국 Richardson의 장소 프로젝트 방식으로... 공연은 사람들의 장소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있을 거라고요? 먼저 tank을 위해 장소 프로젝트가 될지 못한지, 중국은 어떤 장소 프로젝트를 위해서 어떤 장소 프로젝트를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효과시겠어요? 솔직히 말할 때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아낄이 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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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은 내가 더 focus하는 어떤 상황은? 저는 이 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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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을 더 focus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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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